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덕승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이고요. MMPT 마음공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존감이란 게 뭘까요? 어떤 판단이에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 내가 가치 있지 않다고 생각, 판단, 평가하는 거죠.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행복하기 어렵겠죠.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낮을까요? 정말 세속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사람, 공부나 지식이나 돈, 권력 이런 걸 많이 얻은 사람은 가치가 높다고 판단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그렇게 뭔가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존감은 생각이잖아요. 자신의 상태에 대한 판단, 평가가 아주 엄격한 사람이 있고 좀 후한 사람이 있겠죠. 이것은 주관적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어느 만큼은 사회에서 이 정도, 이 정도 되면 자존감이 높은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영역에 걸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도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람의 돈, 그 사람의 권력, 그 사람의 학식, 그 밖의 여러 가지 성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모든 것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자신의 어떤 특정 영역에 대해서 이것이 남보다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것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 중에 여러 생활을 하고 여러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건 놓치지 않는 거죠. 그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그 생각에. 그것도 사실은 정확한 판단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가치롭다, 가치롭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자기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좀 과하게, 후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자신을 오히려 불행하게 옥죄이는 그런 행동이 되겠죠.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좀 좋아하도록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갖고 서로 존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맺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것도 아니고 지위가 낮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니고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건데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또 어떤 사람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걸 마음 기술이라고 총칭해서 표현하는데 하나의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태극권을 배운다고 하면 태극권의 기술의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마한 단계가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실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징은 자신의 부정적인 것에 주의를 많이 보내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정신자원을 사용하면서 지구별에서 주어진 시간, 제한되어 있지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빼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가 투여할 수 있는 정신자원. 그거를 정신자원을 투여하는 것을 주의라고 해요. 주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미숙한 거죠. 그런 분들은 대체로 마이너스 기술을 배웠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중에도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을 하루 종일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일이 하나 있으면 그거를 하루 종일 곱씹어요.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반추라고 하죠. 아침에 복도에서 김 부장한테 인사했는데 김 부장님이 인사를 안 받았어. 하루 종일 해요. 생각해요. 일하다가 또 생각하고. 점심 먹다가 떠오르고. 왜 인사 안 받으셨지? 다음 인사 곱과할 때는 안 좋은 건가? 또 일하다가 또 문득, 지가 부장인 부장인이지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러다가 또, 내가 좀 그렇게 모자라는 사람인가? 인사도 못 받을 만한 사람인가? 뭐 이렇게 그 부정적인 사건 하나 있으면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좀 반 농담으로 스트레스의 달인이라고 합니다. 달인이 뭡니까? 어떤 하나의 한 가지 기술을 반복 숙달해서 어떤 경제감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그거를 주의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우리의 의식공간, 마음사의 무대는 작거든요. 우리가 정신자원을 투여할 때만 그 마음사의 무대에서 의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삶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내 의식공간에 부정적인 것이 있으면 김부장님하고의 관계에서 인사 안 받고 지나가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을 잊고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 의식공간에서는 그분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것에 주의 보내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거를 역설적이해도 기술이라고 표현해요. 남들이 갖지 않고 있는 마이너스 기술이죠. 그거 보통 사람들은 오래 못 끌고 가거든요. 그건 놓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심리적으로 이 심리적인 의식공간에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심리학자나 이런 분들은 좀 도와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책 쓰셔서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어떤 마음의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어떤 경험을 한 뒤에 내가 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계속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추가 계속될 때 그런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심리학자들이 왜 있겠습니까? 책 제목에서 흔들릴 줄 알아야 부러지지 않는다. 흔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조금 딱딱한 말로 표현하면 심리적 유연성이죠. 부드러운 것, 유연한 게 건강한 거거든요. 삶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스트레스들이 많는데 그것을 부드럽게 흔들리면서 그러면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커지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서 흔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심리적인 유연성이고 심리적인 유연성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마음 공부를 해야죠.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우리가 스마트폰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잘 사용하잖아요. 결국 삶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어렸을 때 익숙하게 습관들인 마이너스 습관을 플러스 습관으로 바꾸는 과정이죠. 그렇다면 마음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어떤 경험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자꾸만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플러스 기술을 적용시킬 수 있고 어떤 플러스 기술이 있을까요? 저는 보통 마음 기술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음을 쉬는 기술, 마음을 보는 기술, 또 마음을 쓰는 기술이요. 쉼, 봄, 씀. 그래서 마음을 쉬는 기술이 명상입니다. 마음을 보는 기술이 마음 챙김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쓰는 기술이 긍정심리의 마음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이 익숙한 분들은 쉽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과정에 즐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배울 때 뭔가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하루아침에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특히 추천하는 명상은 행위 명상입니다. 보통 명상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호흡 명상 가부자 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이죠. 이 닦을 때는 뭐 하시나요? 별 생각 없이 닦는 것 같아요. 생각 없이 닦습니까? 그럼 벌써 고수신데? 어디를 닦아야 될까? 이런 무의식적으로 그럼 최선생님은 고수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닦을 때 이만 닦지 않아요. 아까 낮에 있었던 일이라든지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런 말을 왜 했을까? 그런 생각 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구나. 고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생각할지도 모르면 이건 하수인데. 하수네요. 이 닦을 때 뭐 하는지 알면 그건 고수죠. 벌써. 그래서 이 닦을 때 이만 닦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만 닦을 수가 있을까요? 딴 생각이 나는데. 감각의 문을 연다고 해요. 감각의. 이 닦을 때 치약의 맛, 치약이 닿는 느낌, 잇몸과 이에 닿는 느낌, 이를 닦으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감각들이 뭔지. 인간이 아까 주의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정신자원을 쓰는데 이게 제한되어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못 써요. 이게 작아서 부부싸움이 나면 화와 관련된 생각만 떠오르지 남편이 아내가 잘해줬던 기억들은 잘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게 또 가만히 보면 작기 때문에 다루기가 쉬워요. 매니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각의 슬쩍 문을 열면 생각을 담으기가 힘들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런 소리도 들어오고 향기도 들어오고 맛도 들어오고 이렇게 닿는 느낌도 들어오고 그러면 생각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려고 하면 더 떠오르는데 그냥 이 닿을 때 이 닿는 감각을 가만히 음미하듯이 느끼면 생각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또 떠오를 거예요. 그렇지만 부단히 꾸준히 생각나면 아 그래요.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면 생각을 쉬는 기술을 익히게 돼요. 주부들도 가끔 그런 거 해요. 시어머니 때문에 열 받고 이러면 큰 이불 빨래도 하고 말이죠. 혹은 가구를 한 번 다시 재배치하고 말이죠. 그러고 나면 또 시원해지기도 하죠. 그렇게 그 순간에 몰입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몰입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각과 친해지는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명상은 욕구 생각을 쉬는 기술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각과 친해지는 훈련이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보면요. 지금 봄인지 여름인지 잘 몰라요. 내 뺨에 바람이 닿고 있는지 잘 몰라요. 왜? 조그만한 의식 공간이 내 근심 걱정으로 차있기 때문이죠. 후회와 원망으로 차있으니까 감각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보면 감각이 흐릿해요. 생존할 정도만 감각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감각의 내 문을 열면서 감각을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주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훈련이 필요하죠. 이 닦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요리할 때, 식사할 때, 설거지할 때, 청소할 때, 걸을 때 등등 하루 종일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따로 뭐 시간 내서 호흡 명상 안 해도 일상에서 하는 행위를 명상으로 하시면 아주 훌륭하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봄은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마음 챙김이요. 봄은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마음 챙김은 내가 명상하지 않을 때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최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도 내 목소리의 고조라든지 강약이라든지 볼 수 있죠. 또 내가 화가 날 때 화가 나는 걸 보는 거죠. 보통은 화가 나면 화 속에 있어요. 그래서 화에서 상대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 마음 챙김은 화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상황에서 나를 본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있나요? 숙달해야죠. 제가 옛날에 검토교원 쪽에 있는데요. 무수히 반복합니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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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대를 놓고 가면 늘 그거 해요. 무수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로또처럼 되는 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적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점점 짧아져요. 코로나 때 그 엄마들이 애들 돌보느라고 힘들어가지고요. 나뻐 반반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낮에는 애들 너무 너저분하게 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버럭버럭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되면 애들이 사랑스럽게 자는 거 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반성하는 거예요. 밤에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면요. 반성하는 게 빨라져요. 그전에는 낮에 버럭버럭하고 밤이 돼서야 반성한다면 1시간, 30분, 3분, 1분, 이제 금방. 그 다음에 올라올 때 조금 기미가 올라오려고 할 때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 무슨 공부든 간에 동기가 중요해요. 내가 정말 이거를 배울 필요가 있냐. 정말 내가 엄마로서 늘 나뻐 반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게 정말 강하게 통렬하게 회심이 있을 때 그게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물러서지 않고 임전부태처럼 그냥 또 적용하다 보면 점점 짧아집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방법이 표정을 통해서 자각을 하곤 했거든요.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나는 표정을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네, 불안하네 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계가 되더라고요. 훌륭합니다. 보통 나를 본다 그럴 때, 감정을 본다 그럴 때 화를 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에서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데 마음 챙기만 한다는 것은 화를 본다고 했죠. 화가 어디 있나요? 몸에 있어요. 네, 몸에. 화가 날 때 얼굴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얼굴이 뭡니까? 몸의 일부죠. 몸의 일부죠. 어떤 분들은 심장에 느낄 수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어떤 분들은 어깨가 딱딱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화는 일단 몸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말하자면 거울 없이 나를 보는 겁니다. 최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 화가 나거나 그런 감정의 변화를 거울을 놓고 본 게 아니잖아요. 거울 없이 마음으로 본 거잖아요. 마음으로 본다는 것은 이 얼굴에서의 감각이 내 의식 공간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냥 지나가요. 그냥 화와 관련된 생각 등등으로 휩쓸려 가는데 화 났을 때 화와 관련된 감각들을 놓치지 않고 주의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화를 감소시켜줍니다. 왜냐하면 화라는 것은 제가 종종 비유합니다만 감정은 일종의 불이거든요. 불은 연료가 없으면 꺼져요. 그런데 거기에 종이가 있고 나뭇잎들이 있고 나뭇가지가 있고 심지어 석유가 있다 그러면 활활 타죠. 그것처럼 불은 연료가 없으면 금방 꺼집니다. 그럼 마음의 감정의 화의 불은 연료는 뭘까요? 나를 방해하는 어떤 상황? 그 상황은 주어졌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마음? 그렇죠. 내 인지. 앞에서도 우리가 자존감 얘기할 때 생각이라는 말씀드렸죠. 나의 인지. 나의 판단과 평가. 쉬운 말로는 그냥 생각이라고 하죠. 돈이 많으면 많았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나와요. 화가 날 때. 그럼 그 생각이 감정을 더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내 화를 본다는 것은 내 몸의 감각을 보는 거잖아요. 그 감각을 보면서 아까 얘기했죠? 정보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이 지금 생각으로 가지 못하고 감각으로 갔잖아요. 그럼 일단은 그 생각으로 가는 연료가 주는 거죠. 그 연료는 가치중립적이에요. 부정적인 데 쓸 수도 있고 긍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것이 감각으로 갔단 말이에요. 감각을 내가 분명히 느끼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분노가 상당히 진정될 수 있죠. 그걸 최 선생님은 스스로 생활 속에서 무지불식간에 습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감각을 바라보기 위해서도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씀이라는 부분이 궁금한데 생각을 쉬우라고 하셨는데 또 생각을 써야 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생각을 쉬는 것은 잘 쓰기 위함입니다. 그냥 가만히 쉬기만 한다면 그냥 그게 뭡니까?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그걸 이제 웰빙인지라고 부르는데 웰빙인지는 언어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떤 이미지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거나 기쁘게 하거나 설레게 하거나 보람되게 하거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최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떤 걸 떠올리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까?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자는 생각?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가 될 수 있죠. 혹은 친구들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네, 그렇죠. 그런 정도?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편안한 기억들을 떠올린다거나. 그러면 정보처료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내가 과거에 대한 후회나 원망,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가 친구들과 행복했던 그 기억을 떠올린다면 이게 제한된 걸 같이 나눠 쓰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부정적인 것에다가 주의를 보내기가 어려워져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명상을 먼저 얘기한 것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습관된 사람들은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이. 그래서 일단 생각을 쉬는 것도 되면서 함께 가야 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 좋은 기억을 떠올리고 또 하나는 분노 말씀드릴 때도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불은 연료가 없으면 꺼진다. 그럼 연료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생각이에요. 모든 생각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더 격화시키는 생각들이죠. 그 반대되는 생각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일종의 주문 같은 거예요. 웬만한 스트레스는요. 물론 큰 스트레스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웬만한 스트레스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외쳐보는 거예요. 밖으로든 속으로든. 그것만으로도 부정적인 생각의 반출을 좀 차단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런 언어적인 것들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게 더 좋을지도 몰라. 제가 종종 이럴 때 인용하는 예가 있어요. 제가 한 번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칠판에 판서가 하나 가득되어 있고 그 프로젝터는 꺼지지 않고 지금 뭘 비추고 있고 애들은 다 고개 숙이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화가 나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게 주문 같은 역할을 해요. 그 경험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써먹잖아요. 이런 데서. 강의 때 종종 써먹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한 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다가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그러지 않고 내가 화를 내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공부할 준비가 된 거냐 안 된 거냐 그것도 좀 칠판도 닦아놓고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야단을 치면 뭐 아이들은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 뚱 하겠죠. 그럼 아이들도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저도 화를 내고 난다면 강의가 잘 안 풀리겠죠. 아 내가 좀 그냥 넘어갈 걸 왜 얘기했을까 그것도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정신자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강의에 집중을 잘해도 강의가 잘 될까 말까인데 이게 좀 주의가 분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강의를 하려면 강의가 잘 안 풀리죠. 그럼 애들은 더 집중하지 않고 그럼 더 화가 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럼 일파만파로 부정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데 차단해 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다른 생각으로. 교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최근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을 겪었었어요. 그 생각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내가 그래도 이 일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 인간관계의 문제였는데 그 사람도 나한테 이렇게 무언가를 알려줬으니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나마 미웠던 마음이 좀 자책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좀 집착이 놓아지더라고요. 아 잘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그게 다음에는 더 짧아질 거예요. 한 달 걸렸지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또 보름 일주일 금방 할 수도 있겠죠. 사실 또 제가 많이 쓰는 웰빙 인지 문장으로 배웠다가 있어요. 배웠다. 특히 이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작든 크든 아 아까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후회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곱씹어요. 그럴 때 배웠다. 배웠다. 그러면 이게 반출을 차단시켜주는 아주 묘약이 됩니다. 묘약. 또 하나는 배웠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이익을 본 거거든요. 사람은 손해보고 싶지 않고 이익 보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손해본 거에 대해서 그걸 놓치지 않고 내가 손해본 거를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 첫 번째 손해 플러스 두 번째 손해예요. 그거를 멈출 수 있는 실력 또 다른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실력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배웠다도 상당히 쓸모있는 웰빙 인지 문장입니다. 오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마음 공부의 일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에 관심이 좀 생기신다면 꾸준히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배울 때 조금은 게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게임에서 적을 만나고 던전에 빠지고 그럴 때 그게 실패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지고 다음에 던전에서 빠져나오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그 적의 약점도 파악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게임이 쉽다면 누가 그 게임을 하겠어요? 지루해서 안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삶에서 좀 어렵지만 마음 공부를 해나갈 때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술을 하나하나 연마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마음 공부하는 게 좀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김정우 교수님을 모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